1. 리스토어 트러스트 신뢰를 회복하다 1. 리스토어 주면 단어입니다 2. 슈거 코트 보기 좋게 꾸미다 2. 슈거 설탕이죠? 뒤에 있는 단어 코트 입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슈거 코트 하면 설탕을 입히다 보기 좋게 꾸미다는 뜻입니다 3. Let alone 뭐뭇은 고소하고 뭐뭇은 커녕 3. Let alone 뭐뭇은 커녕 뭐뭇은 고소하고 3. 수거입니다. Let alone 알아두시고요 4. Breast taking moment 숨이 머질듯한 순간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이죠 4. 사본도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5. Non-existent non-existent 존재하지 않는 non-existent 존재하지 않는 자, 앞에 접두사 no에는 반대입니다 non-existent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6. 리복 처리하다 치소하다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6. 리복 7. Start from scratch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7번은 반영적인 표현입니다 from scratch 처음부터 꼭 알아두시고요 8. Usher in 뭐뭇을 안내하다 usher in 뭐뭇을 안내하다 8번도 수거입니다 9. originate 기원하다, 유래하다 originate 기원하다, 유래하다 10. expedite 추진하다, 서두르다 10번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11. surface 표면 12. resemble 담따, 유사하다 13. conspiracy theory implodes 음모이론이 붕괴되다 conspiracy theory implodes 음모이론이 무너지다 자, 뒤에 있는 단어 좀 어렵죠 implode 파이어되다 붕괴되는 뜻입니다 14. fail betrayed 배신감을 느끼다 fail betrayed 배신감을 느끼다 자, 뒤에 있는 단어 betray 배신하다는 뜻입니다 15. detail 세부사항 detail 세부사항 자, 15번은 detail이 들어간 중요한 수거 있죠 in detail 하면 자세하게 그 뜻입니다 in detail 자세하게 꼭 알아두시고요 number 16. deep pocket 풍부한 재력 deep pocket 풍부한 재력 자, 16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pocket이 주머니죠 deep는 깊은이고 deep pocket 하면 주머니가 깊다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deep pocket 풍부한 재력 number 17. desperation 필사적임 자포자기 desperation 필사적인 노력 자포자기 number 18. reckless 무모한 reckless 무모한 number 19. accidentally 우연히 accidentally 우연히 자, 10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원래 accident 가 사고인데 우연히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ccidentally 우연히 좋은 뜻입니다 number 20.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자, 19번하고 20번은 반대입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ber 21. disobey 불복종하다 배반하다 disobey 거부하다 복종하지 않다 자, 21번 앞에 있는 dis가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obey 복종하다 disobey 복종하지 않다 반대뜻이 됩니다 자, 1번부터 21번까지 자, 단어 둘 그리고 몇 가지 가능적인 표현들 알아봤습니다